자 오랜만에 죽음의 타임어택 가겠습니다 도망가면 블랙 아시죠? 데스노트 명단 황산 바빠 현재 3위 실패시 배팅 하신 분들 킥뷰 제일 많이 거신 분 두 달 일단은 깰 수 있을지 안 깰 수 있을지 몰라요 일단 저는 킥뷰 걸게요 못 깨면 쫄리십니까? 자 시작할게요 이제 더이상 안봤습니다 12.3이 깨야 돼요 아 근데 빡센데 저거 솔직히 나 자신 없어 근데 솔직히 자신 없어 어려워 어려워 지금 12초 한번도 못 찍었어 야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 얘들아 성공하면 거의 별풍사 한 번에 3,000개 받는거야 맞지? 3,000개빡이야 일단 단가 크다 이거 깨면 근데 솔직하게 형들 진짜 추적 아니고 못 깰 것 같아요 어려워 어려워네 어렵네 아니 12초가 안나와 짜증나게 미치겠네 깨면 깨면은 쏴야되고 건 사람들을 못 깨면은 내가 킥어줘야지 아니 일단 1등 골짜리 형님한테 도달 줘야되고 수폭 제일 많이 했으니까 뭐 일단 빌드는 일단 만들었어 빌드는 일단 빌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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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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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가능성 있어 배팅 안해도 이제 다시 긴장해라 잠시만 타임 가능성 있어 12.3이 있거든 아니야 그게 최대한 응 못해라구 아모르집다 아 근데 초반 너무 어렵다 아 시베 아아 왜이렇게 잘 날리지 아 시베이 아 시베이 존나야 달리네 누구야 저거 아 위기 잘달려 아 아 미친 아 어렵다 어려워 깰것 같은데 시간은 13분 남았네 아 왜이렇게 빨라 아씨 아 컨트롤이 더 어려워졌냐 무슨 형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지금 3000개가 걸렸거든요 지금 전화받을 시간 없거든요 3000개가 걸렸거든요 지금 에제 에에에에 조용히 하세요 Gru님 에에 조용히 하시구요 Gru님 에에에 지금 바쁩니다 자아 아아 개씨골에 불쌍 아아 쇼트 어어어어어어어 쇼트했는데 그게 왜 안차 아아 아아 아